자 그럼 3총사를 모두 불러볼까? 타스맨, 파티맨 그리고 다카맨까지! 이 업그레이드 3총사면 누구에게 놓치지 않는다구!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구? 자 그럼 최종 배틀 시작! 화이팅! 구독해주세요! 핫도뽕! 자 오늘은 시크릿 플레이어님의 콜타임 애니메이션 리액션 시간! 고마! 오늘은 모든 타이탄과 모든 스키비디 토일렛 중에 최강의 1인자는 누구인지? 대규모 전투를 해볼거라구! 뭐야 이 녀석! 헉! 업그레이드 디제이 토일렛이잖아! 이럴때는 드론 공격이 최고라구! 날라간다! 저기있다! 방향 잘 잡아야돼! 자 간다! 뜨씨! 명중 성공! 우리팀엔 뉴 아스트로 토일렛이 있다구! 다소롭구만! 우리는 업그레이드 타이탄이 3명이나 있다구! 모두 출연시키겠다고? 그럼 오늘은 최후의 승자를 가려보자구! 자 그럼 타이탄티비맨부터 가볍게 시작해볼까? 소용없을걸? 시네마맨도 나오시고!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있쥬! 업글 타카맨! 그리고 라지티비맨이 빠질 수 없다고! 자 이제 티비맨 용사들 나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비우먼까지 뽑아주면! 끝! 아주 티비군단이 다 나왔구만! 우리는 톱날 토일렛! 그리고 마피아 토일렛! 멀티버스 해골 토일렛! 그리고 클라이너 레이저 토일렛! 아! 내 눈! 마이클 잭슨도 나와주시고! 우리도 간단하다구! 그리고 꼬챙이 토일렛! 그 다음은 로켈런처 토일렛! 자 그럼! 티비군단 대 스키비디 토일렛 군단! 과연 승자는? 가볍게 이겨주지! 무슨 소리! 버릇을 고쳐주마! 어! 뭐야 뭐야 뭐야! 모두 스크린꾼야! 헤헤헤헤헤! 어? 다 죽었잖아! 아오! 킹반아! 상대 자체가 안된다구! 안되겠군! 그렇다면! 뉴 아스트로 토일렛 나와라! 뭐야! 뉴 아스트로 토일렛이잖아! 그래도 우리가 여러 명 있는데! 지진 않겠쥬? 스크린이다! 응! 소용없어! 얘들아! 버릇을 고쳐줘! 니들 벌써 다 죽었는데! 어? 아 뭐야! 다 죽었잖아! 뉴 아스트로 토일렛이 최고야! 시방! 그렇다면! 최종 업글 타이트한 티비맨이라구! 오! 처음부터 세게 나오겠다 이거지? 훗! 아주 튼실하게 생겼쥬! 한 번 걸리면 끝장난다구! 우와! 무시무시한데? 자! 그럼 이제! 다들 덤벼보라구! 너무 자신만만한걸! G맨 폭격기 나와라! 새로 업그리드된 DJ 토일렛! 리듬으로 다 박살내버린다구! 그 다음은 UFO 토일렛! 대규모로 다 뽑아줄테니까! 이걸 이기면 내가 인정해줄게! 마음껏 뽑아보라구! 나의 든든한 업글 타이트한 티비맨이 모두 가루로 만들어줄테니까! 아니! 그렇게 자신있다고? 그렇다니까! 일반 타이탄이 아냐! 헐! 좋았어! 모조리 다 뽑아버려! 톱날 토일렛! 그리고 마피아 토일렛까지! 어때 어때! 팀이 아주 끝내주쥬! 흐흐흐! 뭐야! 이런 것들은 나한테 안통한다니까! 안되겠군! 더 뽑아야겠어! 아! 이제 그만하라구! 모두 다 상대할 수 있다며! 자! 그럼 과연 최종 업그레이드 타이트한 티비맨은 스크미디 토일렛 군단을 상대할 수 있을지 제대로 상대해주마! 자 다들 들어와! 간다! 한꺼번에 패버리라구! 우와! 공격이 대단하다! 절대 질 수 없어! 어허? 뭐지? 거의 다 죽었잖아! 이게 바로 최종 업그레이드 타이탄 팀이 되니래그! 까마구 토일렛만 남았잖아! 까마구야! 나랑 한번 잘해보자고! 너무 자신 만만한 거 아니야? 간다! 한 번 더! 졌다! 나에게 이길 자 누구냐? 아마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없어? 오! 뉴 아스트로 토일렛이 있다구! 또 이 녀석이야? 스키비디 토일렛의 희망! 좋아! 내가 그 희망을 꺾어주지! 바로 간다! 우와! 최강 대 최강의 대결이야! 너가 아무리 강해도 난 업그레이드 타이탄이라구! 흐흐! 말이 많구만! 난 이때까지 죽은 적이 한 번도 없다구! 하지만 이번엔 누가 이길 줄 모른다구! 흐흐흐! 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니! 말도 안 돼! 아악! 엇어! 승리! 아니... 업그레이드 타이탄이 지도하니... 이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구! 꼼평이! 좋아! 그렇다면 최종 업그레이드 다카멘이다!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줄 거라구! 거기다가... 나와라! 최종 업그레이드 다스맨까지! 헐... 헐... 뉴 아스트로 토일렛이... 워낙 강하니까... 최종 업그레이드 타이탄을... 세명 다 한꺼번에 부르겠어! 우와! 대박 세보인다! 스피커가 여기저기 다붙어있다구! 이거 초벌 보라구! 우와... 자 그럼... 삼총사를 모두 불러볼까? 타스맨! 타치맨! 그리고... 타카멘까지! 이 업그레이드 삼총사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구!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구! 좋아!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모든 토일렛! 그리고... 뉴 아스트로 토일렛까지... 전부 소환하겠다구! 그래! 마음껏 소환하라구! 나에겐 최종 업그레이드 타이탄이 3명이나 있으니까! 흠... 한번 두고 보자구! 톱날쯤에... 썰어버려! 그리고... 오븐 토일렛으로... 구워버리겠다구! 그리고... 하니발 토일렛 나와라! 철태로 그냥 밀어버린다구! 그리고 멀티버스의 까마구 토일렛! 좋아 좋아! 모두 뽑아! 아니...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거지? 박사 토일렛 나오시고... 매그네선 토일렛도 나와라! 독을 뿌리는... 해골 토일렛! 모두 다 잘라버리겠다! 톱날 토일렛! 마피아 토일렛도 소환! 쥐맨도 빠질 순 없잖아! 잔뜩 소환해주시고... 우리의 최강 토일렛! 뉴 아스트로 토일렛 소환! 아주 끝내주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토일렛 엠퍼로 소환! 뭐? 토일렛 엠퍼로까지? 사실상 우리팀의 대장이라구! 자 그럼 최종 배틀 시작! 화이팅! 3 총 4 가자!!! 이런 전투는 처음이라구! 최종 업그레이드 타이탄이... 세 명이나있다구! 피lli 뿜어라!!! 이게 뭐지? 나머지 녀석들은... 모두 다 정리됐다구 남은건 뉴 아스트로 토일렛! 그리고... 토일렛 엠퍼로! 3대2 상황 이럴 수가 얘들아 아까의 복수를 해줘 이건 덩치가 너무 밀리잖아 체두석 도망친다 잡아 아이고 아주 정신이 없네 신나게 두들겨 패라구 하지만 뉴 아스트로 토일렛 쉽게 죽진 않아 구석에 몰아놓고 신나게 패버리기 이건 무리야 아싸 드디어 뉴 아스트로를 해치웠다 근데 뭐야 토일렛 앰포로가 나왔잖아 자 그럼 토일렛 앰포로 대 타이탄 3명 크기도 아주 작구만 3대1인데 우리의 승리가 될 거라구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구 3대1은 너무해 아주 역대급 배틀이라고 근데 이 녀석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미니건 발사 이번엔 불바다 그리고 이번엔 망치 아 뭐야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뭐야 파티벤이 죽었잖아 아싸 역시 토일렛 앰포로라구 이제 2대1 상황 너무 구석에 있으니까 안 보인다구 자 이리로 다시 화끈하게 붙어보자 2대1이니까 아직은 유리하다고 미니건 지통수 쏘기 끝까지 포기하지마 와 역대급 숨막히는 타이탄 대결이라고 아 뭐야 다크밤 어디갔어 아싸 타스맨만 남았잖아 이제 1대1 상황 타스맨과 토일렛 앰포로 과연 최고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힘내 어구 이런 이겼다고 승자는 스키비니 토일렛의 토일렛 앰포로 이건 아니야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내가 상대해 주지 응 잘가 자 오늘은 시크릿 플레이어님의 꿀재배리베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꿈토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